한국 성급이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여객선 검사 정보와 주요 도면, 보건성 관련 정보 등을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KR 코패스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선박검사 종류 및 완료일, 차기검사 지정일, 선박평영수 적재사항, 재화중량, 화물 및 여객중량, 선박도면 등 선박안전 확보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해군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급은 또 회사 안전제도 개선에 대응해 검사 매뉴얼을 강화했습니다. 고박장치의 강도기준을 횡경사 20도에서 25도로 강화하는 한편, 객실밖 비상소집장소의 일정량의 구명동의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성급 관계자는 내항여객선 복원성 경사시험 검증 전용 프로그램과 화물고박강도 계산 프로그램, 차량 적재 도면 검토 매뉴얼을 자체 개발했으며 다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했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정재입니다.